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에 카드 복제기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보드 등 카드 정보를 훔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까지 ATM 카드 복제 범죄에 가담해 해외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은행 ATM 천장에 손을 뻗더니 뭔가를 만지작거립니다. 다른 남성이 망을 봐주는 사이 카드 투입구 쪽에도 손을 댑니다. 카드 투입구에 카드 복제기를, 천장에는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루마니아 국적인 이들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가로채 해외에서 수백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서교동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빼낸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ATM 카드 복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달마다 사고가 이어지면서 올해만 카드 복제 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복제 사고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위 변조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 대신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집적회로, 즉 IC 칩을 부착한 카드만 ATM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카드 대부분이 마그네틱 카드와 IC 카드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여전히 허점은 있습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때문에라도 마그네틱 카드를 아예 못 쓰게 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IC 칩이 장착된 카드를 하더라도 칩 자체가 손상이 돼서 거래에 실패할 위험이 있고 또 해외에서는 아직 IC 카드를 사용하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당분간은 ATM 사용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 투입구가 다른 기기보다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천장 쪽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거나 비밀번호를 가리고 누르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더불어 평소엔 카드의 해외 사용을 금지해놓거나 ATM 사용 시 문자가 전송되도록 하는 것도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